경기도가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성감학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했는데요. 피해자 명당과 원화대장을 제출하고 빠른 진실규명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가 활동을 재개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자 명단과 원화대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규명 신청서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 104명에 설문지가 전달됐습니다. 이어 이 부지사는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과 함께 정근식 진실화위위원장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한시바비 밝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근식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나이를 고려해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편지를 정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도지사 서안문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도는 진실화위위원회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